안녕하세요 일상탈출티비 입니다 모처럼 만에 이제 토종볼 사각대빵논대에 올라왔거든요 들어오라는 토종볼은 안들어오구요 좋은말벌이 들어왔어요 보이죠 저놈이 저거 잡아가지고 뭐요 그거 술 담는거 노본방종 그 놈을 담아야되겠네 이거 한통 담으면은 한 30만원 받으려나요 벌 잔뜩 넣어가지고 아이고 저게 뭔 토종볼 신품종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휴 참 환장하겠네 세력은 센거 같지는 않은데요 흐려수린가 이동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 통이 무지하게 크거든요 40... 40에 40으로 해가지고 저 높이가 60짜리에요 저게 꽉 차면은 벌 무지하게 많을건데 아휴 다음에 와서 싹 잡아 죽여야죠 뭐 저거 갖고서 비카드 실험할까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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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